자 갑니다 자 오늘 어떤 단어냐면은 요거 요거 하나 해가지고 단어를 좀 그룹핑 할거에요 보세요 익스파일 보이시죠? 어 좋아요 갑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시리즈가 있어 총 6개인데 이 어원으로 묶을 수 있는 5개 어원으로 하면 더 어려운게 2개에요 자 갑니다 일단 공통된 어구를 묶어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접도를 이제 끊습니다 자 갈게요 자 어스파이란 영어 단어에서 자 요 단어의 뉘앙스가 뭐냐면 스프릿이야 스프릿 그럼 똑같죠? T자만 하면 더 들어간거죠 T가 들어가서 명사형이 된거에요 우리가 캄플레인의 명사형 캄플레인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도 원래 이게 동사형인데 요 하나만으로 T가 들어간거죠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과거에는 영혼이란 뜻이었어요 영혼 제가 싸움을 잘해 그럼 사자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그런데 제가 간약해. 그럼 뱀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얘는 지금은 정신력이 강하다. 정신으로 바뀌죠. 그런데 여기서는 얘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영혼이란 단어의 확정 언어가 Holy Spirit 성스러운 영혼이야. 그래서 얘를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성령. 명. 영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니? 좋았던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aspire의 뜻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게 aspire이야. 뜻이 뭐야? 열망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온다고 하거든요.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 그래서 얘가 영혼 aspire. 열망하다. 그가 오기를 열망하다. aspire. 열망하다. 그러니까 영을 열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을 영을 안에 집어넣는 거야. 영자 살려줘. 영감을 불어넣다. 영감을 불어넣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다시 한 번 시작. 이렇게 집어넣어. 영감을 불어넣다. 원래는 영혼을 집어넣다. 영혼을.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피디님도 내가 그림을 잘 그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카소의 영혼이 내 머리에 들어왔어. 약간 정신병자 같죠? 피카소의 영혼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 나 피카소의 그림을 받아서 영감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시작. 영감을 불어넣다. 다시 한 번 더. aspire. 하 성령님을 열망하다. 왜? 어. 성령님은 하나니까. 어. 강조. 어. 하나. inspire. 영혼을 영감을 불어넣다. inspire. 그럼 리 inspire이 있어요. 리는 몇 번이죠? 두 번이죠. 자와.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는 거야. 근데 얘가 무슨 뜻이냐. 호흡받아요. 자 이유가 이제 의역이 되는 건데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산자죠. 맞습니까? 영이 없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 피디님도 알다시피 악령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옵니까? 입으로 들어와요. 입으로. 호흡 이렇게 들어오고 귀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호흡 뭐 이런 데 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제 악령이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고 뭘로 빠져나가죠? 피디님 입으로 빠져나가죠. 호흡 이렇게 빠져나가죠. 영화 속에서 알고 있죠? 피디님 그게 뭐냐면 호흡하다예요. 그래서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호흡하다. 됐나요? 호흡하다.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호흡하다. 자 여기서 외우셔야 돼요. 영을 하나예요. 시작 열망하다. 영을 안에다 시작 영감을 풀어놓았다. 리 두 번이야. 왔다 갔다 시작 호흡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뭐냐면 잘 봐. 이거가 영이 나갔다요. 원래는 이 부분이 S가 두 개 사운드 변형법칙 S, D, C, X, D 그치? 얘가 얘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사운드 얘가 빠진 거지. 그니 얘는 뭐예요? 영이 나갔어. 사망하다. 영이 나갔어. 사망하다. 다시 찾아서 시작 영이 나갔어.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사망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제사장의 영이 나갔어. PD님 교회 다니십니까? 종교 있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혹시 영빨 떨어진다 들어봤지? 영빨 떨어진다. 그쵸? 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우리 신령님 영빨 떨어졌던 우리 목사님 영빨 떨어졌던 죄송합니다. 뭔가 뭔지 알죠? 그런 거 하잖아. 영빨 있다. 그쵸? 좋아요. PD님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이 나갔다. 그럼 간단하면 죽다. 제사장의 영빨이 떨어졌어. 뜻이 뭡니까? 하나, 옛날 제사장이 시작 임기가 만료되다. 제사장이 영빨이 떨어졌어. 시작 임기가 만료되다. 그래서 사망하다의 뜻도 있고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영빨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가 돼? 하나, 둘, 셋 임기가 만료되다. 임기가 만료되다. 저거 나 시작 임기가 만료되다. 다시 한 번 시작 임기가 만료되다. 이렇게 읽으세요. 임기가 만료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영어로 뭐냐면 함께 같이 여러 번 시작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안 모집 공동 공 동 공모하다. 같이 뭐 하는 거? 공모하다. 또는 뭐냐면 음모를 꾸미다. 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다. 얘가 뭐냐면 서로가 영혼을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을 공격할 때. 이건 배경이 있어. 잠깐 여기 핸드님에 넣어보세요. 잘 봐. 됐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이게 어떤 스토리에서 나온 건데 자, 여러분 쿠테타를 일으켜야 돼. 핸드님 이해하죠? 쿠테타. 그럼 공모하는 거죠. 일단은 서로가 정신력을 맞춰. 함께 같이 여러 번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안 모집 공동 함께 같이 일단 정신력을 맞추는 거야. 공모하다. 그리고 나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한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 왕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합니까? 저를 봐봐. 이게 뭐냐면 크나이브. 따라 크나이브. 이게 윙크야. 윙크. 이게 앞뒤가 바뀐 거야. 신기하지? 서로 윙크하는 거야. 치자고. 그러고 나서 서로가 두 나쁜 짓을 하는 거지. 요게 이제 플레이 두 메이크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 함께 일을 저지르는 거야. 공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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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정신을 맞추고 윙크를 한 다음에 왕을 죽이는 거. 뜻이 뭐야? 하나, 둘, 셋. 공모하다. 이게 다 공모하다. 되셨습니까? 정신을 맞추고 서로 윙크한 다음에 행동하는 거. 공모하다. 되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근데 사운드 변형 법칙하고 이게 뭐죠? 접도와 연습하면 어렵지 않아. 함께 같이 회안보직 공동 공모하다. 그 다음 이 두 개가 어원으로 애매해. 근데 이 단어는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뭐 공부 다 할 사람만 외우시고 perspire 얘가 영어로 땀이 나다야. 땀이 나다. 땀이 나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건 그냥 외워. 얘도 그냥 외우는 거야. 얘는 뭐 happen 발생하다. 이건 어원으로 하면 더 복잡해. 자 이거 두 개를 재미있게 외우도록 댓글을 잘 다시는 댓글 맛집 이 두 개에 대해서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자 갑니다. 다시 한 번 외워보세요. 자기가 재미있겠다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한 번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스프레이 뜻이 뭐가 돼. 시작 영혼 영혼은 하나야. 성령이 aspire 열망하다 inspire 영을 집어넣어 영감을 불어넣다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respire 호흡하다 영이 나갔어 사망하다 또는 제사장 영빨 떨어졌을 때 임기가 만료되다 conspire 공모하다 크나이브 공모하다 콜루드 공모하다 perspire 땀이 나다 transpire 뜻이 뭐야. 하나 둘 셋 happen 발생하다 이거 두 개 한 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좋았던 좋았던 반복합니다. 가볼까요? 자 영혼 하나죠. aspire 열망하다 영혼 안에다 집어서 inspire 영감을 불어넣다 그 다음에 respire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호흡하다 됐죠? 그 다음에 expire 영이 없어졌어 뜻이 뭐가 돼? 영이 나갔어 사망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 영빨 떨어졌어 뜻이 뭐가 임기가 만료되다 그 다음에 conspire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공모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perspire 땀이 나다 transpire happen 근데 두 개 만들어내보라는 거 알겠습니까? 내년에 제가 저작권 내고 쓸게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거 어떻게 내라고? 서로가 정신을 맞춰 conspire 그리고 나서 윙크해 크나이브 그 다음 죽이는 거 collude 뜻이 뭐야? 공모하다 들어왔덩 그리고 그 다음 죽이는 거 그 다음 죽이는 거 그 다음 죽이는 거